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4월의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월은 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특정 띠들의 재물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띠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제가 새 띠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4월은 편제라는 재물운이 호랑이띠에 강하게 작용하는 달로 새로운 재물 창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 힘이 더해져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화되는 시기이니 약간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1974년 호랑이띠는 경제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식이나 투자,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4월은 토끼띠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달인데요. 4주상 진월이죠. 4월 달에 식신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로 재물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달을 의미합니다. 창의력과 협업으로 재물을 늘릴 수 있기에 딱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2. 말띠가 있는데요. 4월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때입니다. 식신의 영향으로 일이 많아지고 재물을 모으기에 적합한 시기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말띠로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 있나요?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시기라서 누구에게나 창업을 권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말띠분들에게 본인의 기술과 지식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닭띠와 원숭이띠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닭띠의 4월은 문서훈이 좋아지는 시기로 부동산의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노력과 지혜가 결실을 보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또 원숭이띠에는 이 4월의 삼합의 기운이 들어와 기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재물운과 문서훈이 강화되는데요. 특히 1992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애정운도 함께 발복을 하게 됩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내 운을 좋게 하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운과 이별수가 함께 오는 시기이므로 혼담을 진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운도 좋은 시기로 봄의 기운을 받아 좋아질 수 있지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습과는 정신건강까지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가장 좋은 띠 3개와 또 참고해볼 만한 2개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고은도사가 주역을 잡게 해서 풀어드리는 운세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가지고서 세심하게 보는 디테일함은 없습니다. 또한 예외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하시고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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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